스킵 연속 듬볼 자신감 있는 선취 득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양룡 이제 서비스 이어갑니다 계속 바닥 빠르게 동점 상황에서 김현수의 서브 김현수의 공격 상대적으로 또 양상현 선수는 골쳐요 굉장히 또 처음입니다 예 네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수 서비스 양상현 양상현 포인트로 연결됐습니다 서비스 김현수 아 아 그렇습니다 김현수 서브 아 가까운 쪽인데요 이제 양상현의 차례입니다 아 김현수의 공격 벗어나면 삼국제 솝니다 강하섭 출발 양상현 김현수입니다 아 아 이제 양상현 이제 양상현 계속 막아냅니다 양상현 따라가는데요 아 잘 받아요 김현수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양상현은 뒤로 물러나 있고요 여유 있게 해줘야 돼요 천천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양상현 양상현 양상현의 공격 김현수의 서브 아 는 양상현 누가 될지 서비스 김현수 김현수의 라이크 이어 아 장 편의 서비스로 쓰는 양상현 김현소의 공격 서비스 양상현 양상현의 백핸드로 맞춰줍니다 서비스 김현소 우선 아니 검ão 그럼 어느 쪽에서 막아내고 있는 양성현이고요. 김현소의 공격! 일단 한 차례 막아낼고 엣지 고 석점차 뒤져있는 양성현 다시 한 번 서비스입니다. 네 제 맞으면서 선수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 김현소 다 됐습니다.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김현소 이상현 받아내지 못하는 김현소 서비스 서비스 랩 서비스가 좋았던 김현소 서비스 10툼리 서비스 서비스 arc 서비스 서비스 양성현 속도 높아집니다 오잉크 탑 스피커 김현수는 바라고 있습니다 뜸볼 마무리 스피커 스피커